저 천 많은 사람들 누가 내 곁에 와줄까요 빛날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윤희석 씨! 성공! 아 윤희석 좋아요 노래 잘합니다 아니 그리고 완전 여유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팀이 꼭 우승을 하던데 그리고 약 십몇 년 전에 sbs에 저랑 출연한 적이 있었대요 어 그래요? 예능 프로에서 그땐 일반인으로 어머 진짜요? 멋진 만남 아내 있느라고 답답하셨죠? 예 너무 헷갈려 형님! 운명의 시간 와 그때는 그냥 일반 사랑의 찜나무 출연했다가 이제 연예인이 됐어 우와 자 이제 열려라 노래방에 미련이 많이 남은 욕심쟁이 윤도현 씨 준비하고 있어요 YB랑 수영량입니다 예 각오가 대단합니다 스탑! 김수희 못 읽겠어요 김수희 못 읽겠어요 김수희 못 읽겠어요 당신은 당신의 욕심쟁이 윤도현 씨 예능과 함께 함께하는 욕심쟁이 윤도현 씨 지금은 나 미치면 아직도 너를 못 잊어 유효인가요! 열해를 감상합니다 나는 못 잊었는데 너를 못 잊어 아 예예예 아 그렇군요 두 분 준비 되셨나요? 네! 갈게요 그만! 그만! 지니스타! 기리투미! 들리지 마라 민환엽 자기 1,2,3,4가 작사 작곡을 했네요 신곡이죠? 예! 최신곡이에요 지니스타! 아 FX! 사랑이 넘기 전에 결혼을 할런치 사랑만 주나 같이 내 가슴 어떡해 아 애꿎은 뜻소리에도 가슴이 아려워 내 마음이 아파 또 가슴이 아파 Hueber cam T-H-M.M.O.M.T. Give it to me Oh baby give it to me Give it to me Oh baby give it to me Oh oben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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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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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오오 아 어려워 자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수고했습니다 뒤로 자리해주세요 자 두 번 나가주시고요 안상태 이석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씩 두 번 틀리면 탈락입니다 자 이제 상태 이석입니다 자 갑니다 멈춰 아이고 최성수 풀립사랑 아 이게 헷갈리거든 헷갈려 헷갈려 헷갈리는 게 많아 싱그러운 아침 햇살